자막 제작진 어 왜 이렇게 어두웠어 랄랄랄랄랄랄랄 오 넓어졌네 우리 스크랩 스크랩 있는 사람 나 4개 그 우리 연구용 탁자 만들면은 그거 우리 배울 수 있어 오케이 그 그물 연구용 탁자 놓으면 돼 탁자? 나 탁자를 형이 만들게 이거 캐럴 공격 못하나? 아 사람 공격 안되네 어 누가 나 떠나는데? 잠깐만 루프 좀 주실분 낙지할래 루프? 여기 잠깐만 루프 좀 만들어줄게요 세개다 응 세개 어 저기 섬 섬있다 섬 이제 봤어? 어 근데 왜 이렇게 높냐? 누구 하나 올라가고 있는데 저 섬에 어디? 호나마나 혁인데 저 걸어가는 사람 누구야? 저 헤엄치는게 아니고 걸어가는데 저거?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아 나 배고프다 또 어 아 아까 꼬기 하나 꿈쳐뒀었지 이제 뭐 이거 콧밖에 없는데요? 영영 오우 형님 어디서 나세요? 저희 지금 레프트 중이에요 레프트 네 레프트 레프트도 되듯? 러스트 아니에요 아 그래요? 음 뭐야 돌은 어디서 보여요? 바닥에 여기 바닥에서 아 지수 열나와가지고 야야 이제 빨리 내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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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다 털었어요 나무가 많아 여기? 아니 다 털은게 아니라 여기 바닥에 보면은 뭐 그거 저기 이거 꼬챙이 들고 내려가서 다 캐야돼 클릭 쭉 하고 있으면 다 다 캐져 다 오케이 이제 돌이랑 그 용광로도 만들어야되거든 용광로 돌이었던가 오케이 아 상어 도망가다 우리랑 다 캐야돼 용광로 만들어야돼 우리 골골골 어 나 진짜 꺼졌다 아이 상어 왜 이렇게 빨라 두번 꽂으니까 도망가네 꽂았어 예 엄청 빨리 어 여기 뛰어 형 루프 두개 있네 사람 어우씨 루프? 이리 집으로 와 집으로 밧줄만 하라는거지 뭐 어떻게 하래 이게 어 상어 딱대 여기 여기 아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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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야 아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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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그거 뭐야 그거 뭐야 미끼야? 이제 야 승윤이 상호 잡으려고 윙렬 내 나무 엄청 많이 넣어놨는데 봤어요? 한대 두대 나무 형이 다 들고있어 지금 이씨 틀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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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이씨 못나왔네 아 한대도 한대 일단 틀려 산수 잘 봐요 몰랐다 큰 상 큰 상자도 만들어야죠 두대 오케이 두대 질려 어 온다 온다 한대도 한대도 오케 맞았어 아따 그거 홀릴 때 딱 공격하면 막 올라온다 어 찔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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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찔러 찔러 어 두대 두대 뜰었어 이씨 뭐합니까 올라오면 올라오면 안 돼 아 아 아 아파 죽겄네 근데 두대 아 좋네 어 나 당어 타고 있는데 하하 너 찔러 하하 두대 찍었어 또 아 다시 나 타고 타고 존나 찔렀는데 한대 두대 탁어를 탄다고? 아니 방금 방금 렉 때문에 타져가지고 이씨 와라 한대 더 찔렀다 어 잡았다 잡았다 오케이 오케이 나 머리 누가 모르겠어 모른다 이런 씨 우리가 잡았는데 이씨 지가 끼고 있어 너 안 벗어 이 새끼야 네 새끼 이씨 우리가 우리가 고생해서 지금 너 이 새끼가 일로 안 와 저 새끼 잡아 저 새끼 하하하 야 연구대 만들었다 나 일단 형부터 배울게 형부터 배울게 형부터 배울게 아니 저런 상도둑놈을 만나죠 하하하 헐 다이차 그 상자 많이 만들어 놨어요 야 힝키 안되네 개꿀 하하하 일단 머리나 다섯방 찍었다 벌써 섬 올라가볼까? 로스랑 수박같은거 뭐 이거 배우면 같이 배우면 같이 배워지네 어 그러네 오오 오 나 여기 올라왔어 섬 거기 섬 여기 아까 그 섬 아니에요? 오빠 없네? 오빠 보물상자 같은 거 있는데 쟤 다 먹었어요 이거 아 오케이 내가 상아버리 뺏었어 갔나 시키 저 바닥에 왜 아무것도 없어 아 야 경첩 같은 거 없냐? 경첩 그것도 나중에 만들어야 되는 걸로 경첩 하나 있는데 저 어어 주세요 주세요 딸게 네 트로피보드 경첩이 이게 큰 상자 만들 수 있거든 경첩이 일단은 다 넣어둘게요 정자에 네네네 거 야 땅 물속에 다 캤어? 캐고 있는데요 응 형도 내려가서 캐야되겠다 나 일부러 한번 여기서 좀 많이 캐가야되 아 좋구만 야 뭐야 형 이거 봐봐요 레인저님 봐봐 수박 봐봐 수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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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고 있어 어 수박 야 존나 맛있겠다 드실래요? 하나 남는데 어어어어어어어 야 뭘 봐 수박 야 너 빨리 일해 야 정의력 빨리 일해 야 먹 먹방이다 먹는거 아니야? 얼굴에 처음 닦아서 무는데 야 물 다 마셨어? 오케이 물 형이 또 해놓을게 뭐야? 신발 이것도 뭐야? 이거 씨앗도 잡았어요. 그 씨앗 심으면 그거 저 새끼 날라오거든? 심을 거 만들 수 있나 지금? 여.. 요거 책은 어떻게 해야지, 요거? 나침반. 어, 부활했다. 배우는 건가, 이거? 싹대. 연구 마친 건데 왜 이게 나오지? 어, 여기 상어 왔다, 상어. 잡자, 잡자. 상어 잡는 중. 저.. 저 패는 중? 네, 패고 있어요. 오케이, 오케이. 어, 일로 온다. 야, 너 빨리 잡아! 한 대! 두 대! 아, 아, 씨. 아, 아, 뭐, 아, 헛스윙. 아, 짜이밧. 예, 산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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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산소. 어, 이게 왜 맞아? 잡! 어허! 어, 뭔지 다시. 좀 먹을까? 자, 제임밴은 시야 좀 있는데. 예, 소수. 아, 저 또 아래 적으면. 야자는 없어요, 야자? 야자요? 야자는 없고, 파인애플은 있어요. 오, 파인애플? 아, 이거 경첩이 없네. 경첩이 있어야지. 아, 그치. 싹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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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오오오오. 많이 때린다, 많이 때린다. 하잇. 하잇. 아, 걔 한. 일곱 대 찔렀어. 오빠, 예. 다 캣냐? 없냐, 이제? 물속에 있어야, 얼른. 한 대 더. 한 대 더. 딜러. 아, 저, 너무 깊은 데로 들어간다. 쟤. 저기 창풀어집 창만 들고 올게요 기다려요 창이 없어요 어우씨 왜이렇게 깊어 여기 뭘 빠지냐 러스 형 어? 러스 형 어 머리에 있어 잡았어 먹었어 잡았어 아싸 상어머리 내가 궁금해 드렸는데 와 대새끼야 너 아까를 생각해 이씨 진짜 야 아직 캘거 많네 여기 모래도 있고 이쪽에 캘거 존나 많은데 상어 고기 구워먹자 모래도 다 캐야돼 우리 용광로 만들어야 되거든? 응 뭐야 형하고 저뿐이 알게요 지금 야 너네 상어 빨리 일로와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여기 존나 캘거 많아 지금 아 우리 상어 잡냐 바빴어 응 섬에서 해서 어디있어? 이쪽 이쪽 있잖아 섬 바닥에 광물을 찾아야돼요 어 광물 저거 다 캐야돼 반짝반짝한거 아니 아니 돌같이 생긴것도 있고 딱 가까이 가면 떠 저거 들고있으면은 스크래프트 칼주가 어 갈고리 표시 뜨면은 그걸로 즉 하면 돼 이거 달리는게 철 캐면은 스크래프 나와 바위 옆에도 막 붙어있어요 이거 철같은거 아 저기있다 구리 구리 여기있다 여기있다 오오 돌하나 얻었어 그 저 막 그 철조각같은것도 있거든 막 뭐 캐면 스크랩 나오고 막 이래 이거 존나 많아 야 너네 상어 다잡아서 존나 조용하대 이거 혼자 할때 존나무소 상어때문에 흐흐흐흫 어 나 저거 포개졌어 어딨지 아 이제 캘거 존나 많아 여기 어디니 나중에 곰장으로 가실 어 다 곰잘 야 곰있더만 나도 동영상으로만 봤지 어 못봤거든 곰까진 어 스크랩 그거 패치된거야 하 파티 짜고 가야되는거냐 그거 그거 패치돼서 나온지 얼마나 팔로 잡던데 보니까 맞지 저거 검으로 뵐건데 팔로 팔로해서 잡더라고 예 맞아요 팔로도 잡 이건 뭐야 거기다 캣나 금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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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가는 중 어디였지? 야자스프? 이거는 뭐 배울 수 있는 건가? 저 씨! 이 새끼 왔어! 상어 또 왔어 상어 반항 안 하잖아 이 새끼 하도 처음 맞아가지고 반항 안 할 것 같은데 이제 또 왔어 이 새끼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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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왔지 간다 상어 짧아 상어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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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 다음으로 가자 다음으로 고기 구워 먹자 고기 구워 먹자 지금 배울 수 있는 게 상어 고기 먹어야지 여기 상어 고기 어 나 모기 마르네 또 어우 나 화장실 나 화장실 나 화장실 나 화장실 나 화장실 귀찮아 같이 앞으로 주장 저희는 낚시하냐 어 낙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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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상어 존나 무서워 상어 상어 보기 늦게 나오는데 상어 보기 늦게 나오는데 상어 보기 늦게 나오는데 상어 보기 늦게 나오는데 창 하나만 만들어줘 창 잡으러 가고 창이 뭐였지? 창이 뭐였지? 창이 뭐 판자랑 노프 재료가 없네? 아 예 형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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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들었어 형 하나 만들었어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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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 여기 별거도 있게 여기 낙여 좀 많이 필요하거든요 낙여 여기 가지고 가야 집게요 오자라 낙여 많이 필요했는데 낙여 많이 필요했는데 여기 왜 이렇게 조용해 조용해 저기요? 화장실 화장실이 한다고 있어 하... 이떤 나이스 캐치 나이스 캐치 나이스 캐치 나이스 캐치 나이스 캐치 나이스 캐치 플라스틱에 야 온놈이야 내꺼 고래고기 가져간 사람 나 상어고기 이거 뭐야 낙엽 많이 필요해 낙엽 나이스 캐치 나이스 캐치 나이스 캐치 나이스 캐치 에어 통있다 통 아아 어 잡았다 아니 제거에요 통이야 통? 스틸러야 저 스틸러 아하니 막탄만 톡치고서 뭐 장신가 질라고 지금 으흐흐흐흐흫 우와아 도둑이야 상도둑 좀 어어 기흥륜 기흥륜 기흥륜이 뭐지 자 가능 가능 아아 계속 모자먹어 엄마 이거 시야 왜이래 야 저기 아이안 낙엽 좀 넣으죠 나가 낙엽 낙엽 넣기 형 10개 뒤에 오케이 나이스 10개 저거 만들어가지고 가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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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안 오 저기 톡 많다 일단 야 저기 섬 하나 있다 섬 하나 있다 섬으로 가자 저기까지 갔다가 가는 김에 가야겠다 어 뭐야 안다네 에이 저쪽 갔다가 섬으로 간네 예에쓰 저 싹먹고 상대 좀 더 만들어야 돼 피는 안다던것 같은데 내구도 나네요 아 스크랩 스크랩 없다 스크랩 내구도가 나네 어 있어 스크랩 왜야 아 저기 상자 만들라고 뭐 필요야? 어 나 구리도 있네 구리 어 홍각님 레프트 켰는데? 홍각이랑 원래 쟤가 사라 그래서 샀는데 쟤 가더라고 자라고 홍각이 여기 1번으로는 알거야 아마 들어오겠지 이거 배울 수 있던데 이거? 산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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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산소는 사치다 새 둥지? 알 까먹어? 우리 계란 먹을 수 있는거야? 저거 깃털 나오는거 아니야? 아 깃털이야? 저걸로 깃털 구해가지고 화살 만든걸로 하는데 아아 아깝다 계란 먹는줄 알았네 아 별갱털 별갱털 야 우리 죽어 어우 솜자가 야 플랫트 개많다 오우 개많아 야 야 낙엽 있냐 낙엽? 낙엽 좀 줘봐 낙엽? 낙엽 여기 두개 나뭇잎 말하는거죠? 야 하나 하나 저거 뭐 먹은거 없다? 낙엽 낙엽 빨리 저 23개 있음 빨리 와야돼 빨리 와야돼 여기 여기 배 대야되는데 그거 저거 만들어야 된단 말이야 아이고 아이고 스무수게나 있음 집가서 갔다나요 낙엽이 여기 산지 없다 아 형이 다 꺼냈어 27개 있음 빨리 와야돼 다왔네 빨리 뛰고와 어 형이 떴다 오 킬거 많아 홍경님 들어오세요 여기 아 상호 왔다 야 빨리 배로 와야돼 어디갔어요 낙엽 낙엽 빨리 들고와 여기 이거 내려야될거 아냐 아마 비밀번호 안다고 하시는데 어 알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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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민경 타가지고 오시면 돼요 흥윤아 떨궈줘 떨궈줘 뇨 뇨 뇨 뇨 뇨 바로 뒤에 상호 있어요 어디 아아아 물렸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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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일단 야 수영 쳐서 가라 아 조이 조이 전 얘 때리고 있을게요 자홍캐라 그쪽으로 어플이 안주셨지만 일단 가자 가자 자홍캐라 어 나 배고파 뒤질라 그러는데 올라와 인마 저희 정성스럽게 만든 쓰레기 니 니 아까 셀카 꺾었다 이새끼 잘하는구만 어이고 올라온다 어 나중에 내배물어와 왜 무빙을 일키기 시작하는데 왜 무빙 일키기 시작하는데 어이구 어 리석은 녀석이래 ㅋㅋㅋㅋㅋ 포딩이야 여자야 에? 중딩이야 중딩 아니 이 시간에 못 도와줘 이게 물이야 못 도와줘 나오창이니 내구두가 다 됐거든 한 개 다 죽었어 애념 조이다 이 새키야 일로와라 아 야 상어 스태미나 겁나 많이 차는데? 아 얘 떠돋아인가? 요기다 이새끼야 아! 나 한대 오 쟤 바락한다 한대다 이씨 이 새끼 찔러놔 죽어 누구야? 홍광님 들어오고 계시나? 야 죽어 뭐 이렇게 많이 키우셨어요? 여기 어디에요? 요기다 요기다 어딨어? 여기있다 뭐야? 죽어 한대 더 어 나 나무창 다 됐어 진짜 나도 별로 없는데? 큰일났네 야 혁이 왔다 저 저 막타 막타 스틸러 빨리 안 죽여 빨리 저거? 뭐야 상어 한대 더 찔렀어 상어야 일로와라 어디갔어 얘? 저기 앞으로 쭉갔는데 아 나 니 머리보고 상어인줄 알았네 어 누구와라 아 누구와라 찔러요 냐 야 저 섬에 가서 빨리 캐 자 야 저 섬에 가서 빨리 캐 열심히 퍽기 와서 아 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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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혁아 어 뭐야 여기 있나 왜 뒤에서 나와 얘 확 확 확 확 산소산소 산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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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한입 물린거 같은데 한대 더 야 이거.. 상어 대가리 이거 머리에 쓰니까는 되게 앞이 안보이는데 아 나.. 아 나 깨졌어 나중에 그 벽 설치하면은 이거 장식할 수 있어 딱돼 상어 머리 아니 시발 그걸 쳐 먹냐 아 시발 년이 날 물어 시발 년이 시발 년이 시발 년이 아 시발 시발 년이라 그랬어? 갑자기 시발 년이 왜 나와 여기도 캐나 개무서 잘 안하잖아 시발 년이라 그랬어? 사람한테는 잘 안하는데 로우스한테는 해도 되죠 아니 자원 개고 있는데 나 죽창 줘 야 죽창 다 깨졌어 우리 죽창 줘 죽창 형이 맞.. 오그로가 나한테 안 끌려요 절로 나 튄다 나도 나도 죽창 만들어서 수고 지금 세 개 만들었거든?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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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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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번째 상대에다 넣을게 그 돌면 있는 쪽에 세 개 넣어놔 세 개 일단 나 한 명이 갖고 가 한 명이 갖고 가 두 명이 갖고 가든가 아니 아니 이거 어떻게 눌러야돼? 포기미 부활 눌러야돼? 아니면 저장대에 세 개 눌러야돼? 여깄어 여기 세 개 부활 세 개 부활 아니 아니 나 템 좀 놔두고 가게 키라야 이거 못 눌러야돼? 저장대에 세 개? 포기미 부활 누르면은 포기미 부활하면 돼 이거 어 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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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맞아 아 상어 리트 죽었는데 익냐 이거 뭐가 뭐 얘 왜 나한테 와 사람 있지 않았나 저기 오 수박 나이스 앞이 안보여요 어 여기 상어가 물 물 물 물 물 구워놨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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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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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삼투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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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스크랩 12개 오케이 굽고있다 여기다 여기가 보여서 상어가 잘 안보여 아이씨 기침하잖아 야 야 기다려 형 물 못떠주지 못떠주지 기침한데 아니 왜 이게 형탈 무시가 돼야 되는데 어 이게 뭔 곳이야 밥 먹고 일하러 가야될 거 우리 물 다 먹었어 물 형이 해놓을게 다시 한 컵도 안 돼 하나하나 더 해줄게요 아 이거 큰 거 있지 않아요? 파인애플 아직 경첩이랑 나사같이 생긴 거 있지 그거 먹어야 돼 그거 아 그거 하면 큰 상자도 만들 수 있고 다 만들 수 있어 그거 캐야 돼 철 같은 거 있잖아 캐다 보면 나오거든 스크랩이랑 있어요 있어요 응 그거 해서 저기 연구대 놓고 배워야 돼 일단은 아 나 먹어야 되는데 이거 잠깐만 이거 하나만 손 포기한 건가요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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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가야 된다니까 포기하면 안 돼 어 뭐야 손과 멀어지는 거 같아 아 잡았다 얘 잡았어? 예 잡았어 누가 스크랩 버렸어 에? 스크랩을? 좋은걸? 가자 여기 있어 이거 저거 하는 거 고로가 형 헤엄쳐서 가는 게 더 빨라요 스크랩 하하하하하 안보인데? 어디있냐아 뒤쪽에 있으려나 섬? 앞쪽은 닥치 쓰면 뒤쪽이 있겠죠 보자 보자 뭐야 저 상어 대가리네 야 이거 판자 존나 잡아먹네 이거 왜 안보여? 다 캤나? 뒤쪽 풀투고 있긴 한데 안보인다 산호초만 보이네 쇳덩어리도 안보이고 어 산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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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이 게임 목표가 뭐예요? 이 게임이요? 찍고 이제 이게 힐링 힐링 최고가 되자 야 곰을 잡고 싶다 끝없는 RPG 확인 끝없는 RPG 곰을 잡고 싶습니다 야 없어 없어 떠나야겠다 곰잡아야죠 우린 일단 집으로 와 이제 끝으로 가자 이게 뭐야 야 저기구나 아가니 딱 떼 네 어? 갑자기? 그 이거 유행하잖아 쩐넣기던데 어제 다 왔냐? 예 다 왔어요 이즈 마다가 Aqua 아 그 해수 그 해수 그 해수 그 해수 엔터 그 해수 감사합니다.